안녕하세요 서울랩타일 입니다. 와...그디어 이 애증의 판게아... 판게아 개코 다이어트, 클래식 개코를 위한 슈퍼푸드가 그리어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서울랩타일에서는 이렇게 푸디엄도 그렇고, 위에 랩하시도 그렇고, 제이아이프 그리고 엑스테라의 뉴칼레더니엘을 위한 먹이 제품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판게아 같은 경우는 6가지 맛이랑 이렇게 작은 이온즈 그리고 큰거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찾는 분들은 많은데 그동안 수입이 안들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 보시면은 이 자리가 판게아 12개 분목이 달리는 6가지 맛, 두가지 옹량씩, 이제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랬던게 그디어 들어왔습니다. 와 징글징글 하네요. 보시면 인기가 많은 칼슘 강화 버전인 브리딩 포뮬러, 그로스 앤 그리딩 브리딩 이 제품이랑 곤충이 함유된 인섹트 버전, 그리고 수박, 살구, 파파야, 그리고 무화과, 인섹트가 포함된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요. 진짜 이제 속이 편합니다. 빨리 홈페이지도 품절보고, 제가 주문한 수량만큼 이게 제대로 왔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정기적으로 잘 수입이 될 거라는데 솔직히 저는 제 손에 떨어질 때까지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는 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들, 원하시는 맛들, 클래스틱 에코라든가 가고일, 리퀴드를 위해서 구매가 있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때 미리 쟁여두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재고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뿌듯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참 돈이 만만치가 않아서 항상 등골이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찾는 분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갖다 놔야죠. 바로 이거 정리해 가지고 저기 이쁘게 착착착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이 박스들을 보니까. 이상 판계와 이코스의식에 대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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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